뭐야, 뭐야, 침묵! 조용! 불 속에 침! 아직 안 하신 거 같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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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혜! 아이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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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했다! 아니야. 그 전의 노래. 그 전의 노래래. 지켜주자. 네가 막 얘기해봐. 어, 주몬미! 지금... 어, 네 노래를 네가 막 얘기해봐. 지모... 그 버전? 너, 네가... 취향적이야! 취향적이야! 아, 취향적이야! 어, 취향적이야! 오우! 아이콘! 어? 아이저리 씨 노래인데. 아이유니의, 제목, 제목, 제목. 아이유니씨의, 아이유니야! 아이유니가 작고 나쁜 나아같은 여자. 아이유니씨의 엉덩이가 작고 나쁜 나아같은 여자 Elle. 아유미가 보내는 사랑의 전국 큐티허니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의 같은 여자 제목을 표현해줘봐 아유미 나 같은 여자? 아니 아닌데? 제목을 얘기해줘봐 제목을 표현해줘봐 제목 아유미 단단한 여자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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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돌한 여자! 류 어렵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? 막 터져 들리나요? 귀를 기울이면? 귀를 기울이면? 귀를 기울여 오! 멋있어!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야? 귀를 기울이면? 집에! 나 홀로 집에! 가방을 메고 산으로 가는 거야 꿍다리 시어봐라! 꿍다리 가방은 고솔길 저 푸른 초원이에요 고솔길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제가 요즘 노래 좀 틀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? 저 달! 달 또 따라줄게 쟤는 모든 춤이더죠 가라따라 로마 순디한 인형처럼 순디한 샤크라 산에 올라가서 이걸 왜 왔냐니까? 산에 올라가서 이걸 왜 왔냐니까? 산에 올라가서 산 산 산 산? 아 이거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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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맞출 수 있어 어 어 어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어 고기를 잡으러 제목 고기를 잡으러 고기를 잡으러 제목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다를 떠나요 고기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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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독 기자가 고기잡이 눈물이 차올라서 고기를 고기잡이 아 눈물이 차올라서 고기를 아 아무리 눈물이 차올라서 그대로 눈물이 차올라서 고기를 고기잡이 고기잡이 그 엉덩이가 작고 예쁜 제목 뭐예요? 큐티하니 큐티하니